보고쇼 100반 토론 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메르스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찾아보면 몇 개 정도는 있겠죠 달라진 게 가습기 살균제 문제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기 질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뜩이나 질문 알레르기가 있다고 잔소리 알레르기가 해놓고서는 아니 저 그냥 궁금했어 대체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대체하고 계시나 입은 안 궁금하세요 입 궁금하죠 입 그럼 밥 먹으러 가야지요 아 아